안녕하세요. 도전팔팔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는 잡초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작물을 심어 놓으면 이 작물이 다 먹는게 아니고 잡초가 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여서 결국은 잡초 제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농작물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악질인 잡초 10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뜨기는 소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름이 새뜨기입니다. 이것은 3월달이나 4월달에 올라오고요. 포자로 번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줄기입니다. 줄기로 번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줄기는 최고 땅속 5미터까지 들어가서 아무리 뽑아도 뽑아도 계속 올라오는게 새뜨기입니다. 그 새뜨기를 죽이려고 근삼이나 파스타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삼이는 뿌리를 없애는 제초제인데 뿌리가 워낙 깊이 있다 보니까 근삼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스타도 안되고요. MCPP, 뉴갈론, 프라웃 이런 제초제가 잘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초제는 호르몬 호르몬제로서 약이 띄기만 해도 서서히 뿌리까지 죽이는 그런 제초제입니다. 새뜨기는 우리에게 잡초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식용으로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식물입니다. 그럼 새뜨기에 대해서 효능이나 뭐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뜨기는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잘 놀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 코피, 토열, 월경과다 등의 지혈약으로 써왔으며 배설을 촉진하는 인효제로도 사용하였다. 또한 여드름 치료 성분인 규산이 풍부해서 지성피부, 피부습진 등의 세정제로 사용한다. 새뜨기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은 맞지 않으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새뜨기가 시금치의 150배에 달하는 칼슘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잡초는 숲입니다. 숲은 초반부터 나와서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정말 왕성하며 그냥 두면 온밭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잡초입니다. 그렇지만 숲 또한 실제로 잡초이지만 또 식용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숲을 들어서 숲국을 뿌려 먹기도 하고 숲덕을 만들기도 하고 숲의 효능은 성질이 따뜻해서 위장을 좋게 해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세번째, 그 다음은 바랭이가 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바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죠. 처음에는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다치는 그런 잡초입니다. 이게 올 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위에 사진을 보시듯이 조그맣게 그냥 나옵니다. 건드리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씨앗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초반에 잡지 않으면 온밭을 장악해서 결국은 장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리고 작년에 고사리를 심어놨던데 게으름을 좀 피웠더니 완전히 다 점령을 해서 고사리가 그 두 줄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사리가 올라오지 않았죠. 요거는 좀 더 자라면 여기서 좀 더 자라면 그냥 뽑을만 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이제 좀 더 자라버리면 진짜 뽑기 힘들고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또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뭐 계속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씨앗이 달리는데 우산처럼 달렸는데 그 씨앗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꽃은 7, 8월에 피고 꽃 차례는 나중에 높이 자라며 3개에서 8개의 가지가 달리고 가지는 비스듬히 펴지며 길이가 5에서 15c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이 우산 모양 같기도 하고 여기서 달린 씨앗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더 골 때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잡초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또 장문을 신기 위해서 로타리를 하잖아요. 로타리를 하고 먼저 고추를 신고 고구마를 신고 감자를 신고 땅콩을 신고 그러면 이제 그때 로타리를 하면 흙이 부드러워지잖아요. 폭닥폭닥해질 때 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결혼표 뿌리면 순식간에 자라버리고 세력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용으로 쓴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잎풀 제거 그러니까 발행이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제초제를 치면 되겠지만 제초제를 안 치고 친환경 농사를 지을 하는 분은 이 제초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네번째는 달맞이꽃입니다. 이 달맞이꽃도 보기보다 세력이 대단하고요. 특히 도라지를 심은 자리에 뿌리식물을 심은 자리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씨앗으로 옮기기 때문에 씨앗이 또 도라지 씨앗처럼 고런 형태로 엎질이 있으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날리면 떨어지는 곳에 뿌리를 아주 빨리 내립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도 온밭에 달맞이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안성가시 이런 게 아닙니다. 법어내려고 하면 일정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랐다가 또 법어내면 또 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꽃은 식용 그러니까 야경으로도 실이죠. 그죠? 그래서 뿌리를 캐서 말려서 차로 끓이 먹이면 갱년기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끼풀 즉 클로버 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물기가 많은 곳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세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 뭐고 잔디를 심어놓은 곳에 잔디와 함께 살았는데 잔디밭에서는 토끼풀을 뽑아내는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토끼풀은 식물 생장이 필요한 질소를 공급해서 토양을 비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끼풀의 뿌리에 공생하는 뿌리 혹 박테리아는 질소를 고정해 식물의 생장과 건강을 돕는데 토끼풀이 사용하는 질소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끼풀이 사용하고 남은 질소가 토양에 남아있어 다른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래도 잡초 중에서도 유익한 잡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물 특히 미나리라든지 이런 걸 씹어놓으면 그 세력이 엄청나서 이것도 제거해 줘야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잡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풀은 우리는 뿌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줄기입니다. 줄기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줄기가 번지고 또 줄기가 번지고 줄기가 번지고 이렇게 해서 세력이 커집니다. 일곱 번째로 개망초가 있습니다. 이 개망초도 장난이 안되요. 민들레처럼 시방에 2.5mm 정도의 가틀이 수십개 붙어있어서 바람이 불면 온 사방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옆밭에 개망초가 많으면 우리 밭으로 다 날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개망초가 쑥쑥 올라오죠. 길게는 1m까지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망초의 효능은 효능보다도 식용으로 쓰이죠. 그래서 잎을 따서 줄기를 따서 반찬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덟 문제는 환삼등굴입니다. 요거는 밭두기에 많이 자라죠. 그런데 밭두기에서 자라다가 여기 서서히 또 주인 모르게 또 밭으로 침입합니다. 밭으로 침입해서 장물들을 칭칭 휘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호박 심으는 데 근처에 많죠. 그래서 나중에 호박이 한삼등굴을 타고 가고 또 한삼등굴이 호박을 타고 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잠깐 약효를 보면 청렬 인효 소어 해독의 효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임병 이질 폐결액 폐농량 폐렴 나병 치장 치루 옹독 나력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어렵게 되어있네요. 일단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로 간추리면 인효 해독 이질 폐결액 에 좋다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뚝쇠풀인데요. 독쇠라 하기도 않고 사투리로 이 뚝쇠풀은 저 논에 많이 나죠. 그죠. 모내기 하기 전에 논이 마른 상태에서 자라서 노타리를 하고 고모내기를 하면 물속에선 자라지 않으니까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밭에 자랄 때가 문제가 되겠지요. 밭에도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계속 계속 번져나가면 이걸 도착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잘 보이지 않다가도 또 뭐 중간중간에 때를 지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쇠비름입니다. 이 쇠비름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올 중순부터 6월 한창 나오기 시작하면 온밭을 그냥 놔두면 그래서 쇠비름은 제가하기는 쉽지만은 근데 그냥 놔두면 방치해두면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쇠비름은 반찬으로도 해묻고요. 약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쇠비름은 잎에서 추출한 액체를 정지한 것을 마치연 추출물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에이코사페타엔산 을 함유하며 항균작용 및 피부 진정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화장품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잡초제거를 아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더울때 잡초제거를 한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을 챙기세요. 오늘은 악질 잡초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새로 10가지를 선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점88 이었습니다.